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성장은 당초 예상을 하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육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d용이 예상보다도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